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 시기에 되면 좋은 나라 선진국이라는 것이 정치가 보통 사람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좋은 나라고 좋은 사회인 거죠. 이제 한국은 정치의 영향력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사람들의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고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이 집권하기를 학수고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청년기였던 1990년대는 관료들의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관료들의 힘이 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이란 건 관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세월이 흘러 가지고 관료보다 훨씬 더 질이 안 좋은 것이 정치인이 그냥 영향력을 그냥 크게 행사하는 그런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중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인의 영향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은 예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문정권 하에서 6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를 만졌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교체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것이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집권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절을 가지고 완성을 한 겁니다. 2017년도 대통령선거. 2018년도 지방선거. 2019년도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6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문정권 하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문정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친중 그다음에 종복 그건 말할 필요가 없고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가지고 경제생태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와해시켜버린 거죠. 최저임금은 갑자기 급등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영화 한 편을 보고 감동 감화를 받아 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실시해 가지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상당분히 와해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태계가 만드는지 60년 70년 80년 그다음에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걸 강행해 가지고 오랫동안 큰 문제 없이 이어져오던 전세제도가 완전히 파투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조작을 125번 하고 선거조작 통계조작 여론조작 모든 것이 다 집권하고 있는 4년 정도에 다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집권하게 되면 나라가 성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성한 데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정치가 이렇게 참 무너지게 되면 정치가 무너진다는 선거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좀 이렇게 많이 낙후된 남미나 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를 보게 되면 제어받지 않는 국정치 권력을 친 사람들은 동족을 사람으로 안 보지 않습니까. 동족을 동족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완전히 패대기를 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여러분들 사적이익을 갈치를 하는 거죠.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이제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심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가 이렇게 참 너무나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국회 권력이라는 것이 선거 조작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제압당할 수가 있으면 그럼 조세 부담이나 준조세 부담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종류의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수혜층들은 한 패거리들이 대부분 다 이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가 이렇게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노년이 되시면 살아계시는 동안 국가가 가장 절대적인 빈곤 상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상을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시절을 누렸다가 국가가 급속히 먼저 추락하는 전 과정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다 보고 하늘나라로 가겠죠. 그게 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정치의 정상화라는 것이 국민의 힘이 어렵게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백성들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어떻든 간에 선거가 현재로서는 공정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니까 지금 상황이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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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